두팀의 두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혜은 자 최혜은이 한 번은 버텼는데 넷이 걸렸어요 넷이 맞고 나가는 최혜은아 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는 뭐 그렇게 많이 맞대기를 한 경험은 없는데 2대3 자 백핸드 또 한 번 넷이 걸리고 마는 최혜은이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어우 양은 3점 차 양향은 탑스피 이번에는 발을 잘 상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수들이 어떤 것이 좀 단점인지를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네 자 최혜은 다섯 포인트 뒤져 있어요 반전이 필요합니다 탑스피 이번에 회전을 많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날카로워야 되겠습니다 네 네트 걸립니다 나오네요 저게 잘 넘어가야 감이 있는데요 네트 맞고 넘어온 공 양하는 처리 3대6 9입니다 자 맞대결이었는데요 바꿔놓는 물길만 살짝 바꿔놓는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 서브 이후에 포인트가 하나 더 최혜은 선수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백핸드 대결 양하은 백핸드 대결 양하은 백팩 백팩 자 랠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백팩 메파이 높아 네 겨울 오케이 네 véritable 오케이 아니면 네 म 빨리 좀 이겨내야 되는 최혜은입니다 자 이번엔 본인 서브턴에서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하나하나 본인의 장점을 더 살려야 됩니다 아 그러나 양하은 선수가 느낌이 계속 있어요 아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저는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최혜은의 서브 하나 따라 붙습니다 3대7 자 이번에도 이겨냅니다 최혜은의 두 번째 게임 조금 더 전진해서 서브 위치를 바꿔보는 양하은입니다 아 살아나고 있어요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 점 차 자 양하은 다시 두 점 차로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본인의 서브 두 개로 돌아왔습니다 긴 서브였고요 그리고 이렐리에서 양하은 10대6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몰아붙여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